이대로 따라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? 내가 지 살려준 줄도 모르고 진짜 저 진짜 못 인할게요 시험마들 볼 수 있다 네 발 달린 걸 죽여서 갇히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원하는 걸 얻으려면 고통이 필요하거든 시작 너 만점이야 어딘가 없어요! 살려주세요! 지금부터 뭘 해볼게요 그린로 오는 걸ämän 그린로 오는 걸어버려 Deus 그린로 오는 걸고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